사진 제공 폭스바겐 코리아 13일 폭스바겐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호환 약정식은 폭스바겐 코리아의 수도권 지역 공식 딜러인 마이스터 모터스 서울 경기 인천 클라세 오토 서울 경기, 아우토 플라츠 서울 경기, 3사가 서울시와 함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사업에 후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사진 제공 폭스바겐 코리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가 있던 가운데 폭스바겐 코리아의 각 후원 딜러사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차량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번 호환은 4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하여 장애인과 그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차량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진 제공 폭스바겐 코리아 차량 판매 1대당 1만원의 후원금을 적립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 평생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공식 딜러 마이스터 모터스 이기준 대표, 클라세오토 한영철 대표, 아우토플라층 문경혜 대표는 폭스바겐 코리아의 수도권 지역 공식 딜러 3사가 함께 뜻을 모아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